원설의 초성 퀴즈 내가 상품 받아줄거에요 상품 물감 세트 반짝임패 노란팔 오 좋다 네 문제였습니다 네 그럼 첫번째 문제 갈게요 네 시작 동물인데 음 진짜 정답이랑 외치고 이렇게 손 들고 정답 뭐요 이파리 가도숭 동물입니다 동물이름이다 아프리카 코끼리 아 아니잖아 아프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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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스 상아 이것도 안맞아 아프리카 도스 상아 이거 안맞아 아프리카 도스 아프리카 도스 도스? 자 아무도 보내줘 아니다 안다 안다 아프리카 들소 정답 도스 하는게 일있노 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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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표 아빠는 성경말도 많이 쓴다 아 성경 세번째 위헌 한생말 정답 뭐요 조다기 조다기 땡 정답 주디기 되셨습니다 힌트는 뉴스에 많이 나온거죠 뉴스? 아아 이거! 이거! 뭐? 정답 찐득기 아니! 나은거 말 안한다 찐득기! 아 진짜 이거 마지막 문제에요 야 현재 몇 점이 내가 몇 개 맞혔는데 난 2개야 나 2개야 아빠는 지금 1개야 찐득기야 마지막 문제 항아 말하지마 항아는 하려면 할까 항아 말하지마 아니 내가 아직 안클릭해 항아 말하지마 똥 뭔 똥? 똥문제야 똥종이야 동물똥이라 글을 저어야지 이게 마지막 문제 이게 마지막 문제 마똥? 지금 2대1이에요 압박이 맞힌 중단계에요 말 똥? 뭐 똥? 자 10 6 8 7 무똥 어우 비슷했어 무똥 무똥? 이거 사람이 눈똥인거 어? 사람똥! 낫동! 아아 알겠다 뭐야? 물똥 정답 무슨거? 설사라는 의학적인 영어가 있네 동점이에요 지금 동점이면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니 뭐 낼건데? 네? 니 뭐 낼건데? 근데 뭐 하고싶어? 나? 난 반짝이패 나는 반짝이패 가위바위보 니 뭐 낼건데? 네? 니 뭐 낼건데? 아 그런거 같고 그냥 니가 말하고싶어 안맞아 니가 안맞아 니가 말하고싶어 니가 말하고싶어 니가 말하고싶어 니가 말하고싶어 저기 바보라다 바보 바보로 낼게 바보 가위바위보 삼새빨 삼새빨 가위바위보 아니 니 아까 이거 바낸다 했잖아 니 아까 이거 니 바보라고 했잖아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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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저 아빠를 물감세트 가져가 성경 아빠 기다려보세요 아잇 무거워 그레신 오늘 아빠의 이럴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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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여기여 아 뭐 이거 세운거 네 엄마가 산거에요 저희는 쓸데가 없어서 이거 왜 엄마가 샀대 몰라요 이거 왜 샀대 근데 누구 아니 너 쓸데가 없는데 엄마 이걸 왜 샀어 아니 언젠가 쓸데가 엄마가 있을거 같아가지고 이때 아빠